그렇다고 긴장하실 필요 없고 그냥 평소에 하시던 대로 그냥 솔직하게. 알겠습니다. 솔직한 마음으로. 솔직하게. 그게 더 떨릴 것 같아, 지금 그 얘기 해서. 그냥 편하게 만나시면 돼요. 알겠습니다. 지금 제가 최대한 이렇게 좀 릴렉스 할게요. 얼른 그냥 막걸레도 한 잔 마시고 시작할까요? 그럼 조금씩. 제가 막 말할 수 있을까 봐. 걱정 마세요. 예의 없게 보이면 안 나요. 되게 떨리시겠다. 진짜 긴장되네. 남자 입장에서는. 진짜 긴장되는 거거든요. 너무 궁금해. 어머님인가 봐. 오. 와. 경난이가 엄마를? 어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되게 TV에서 많이 뵙는데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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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먼 길 오셨어요. 저는 노정진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경나는 엄마, 성애 은혜입니다. 아, 성애 은혜 선생님. 아, 싫어. 알았어. 고맙네. 요새 얼굴이 좀 예뻐졌더라고. 그래서 내가 조용히 물어봤지 그랬더니 좀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또 내가 봐야지. 우선, 여기 제가 의자를 해드릴게요. 이렇게 안쪽으로. 미국식이네. 네, 네. 앉으시면. 미국에 갔다 왔나 보네. 아, 예. 미국에서 조금 탈았어요. 역시. 아, 예. 매너가 딱. 오래 살았어요. 네.